지금은 영하여 다 들어요? 아 배 엄청 고프네 1분 4초 찍었네 여기다가 아 이거 가기 좀 애매한데 로트가 사정노트가 애매해 1분 4초에 박아가지고 2분 4초에 없어진다는 건데 조심스럽게 애매해 미니언들이 산선되었습니다 흠 흐하핳하핳 흐하하핳 흐하핳 해야할 일은 할 뻔 흠 방어력이 좀 없네 아 시바놈들아 리치를 좀 해주고 가라 어디같이 해주고 가는구만 늦었는데 이거 역화전원 아니고 절대로 아 시라란다 너희들 무홍잼 무홍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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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진짜 시발 엔간하다 시발 비즈미 CS 먹으면 안되겠다 비즈미 CS 먹으면 안되겠다 호웅봐라 블리츠 호웅봐라 이거 잡았냐 아 잡아야된다 평소 때려 평소 아 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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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로쨌냐 아 폰 호차 포기한다 포기한다 깔까맣고 포기한다 솔킬이냐?? 솔킬임?? 솔킬임 저거?? 잠깐만 저 솔킬임? 쉔이?? 가린이 쉔한테?? 아니 이게 아니 저렇게 피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거냐? 저 가능한가? 저기 아니 저건 치 야 내가 가렌하고 상자가 채린저 신이라고도 저렇게는 안 따야겠다 아이씨 진지하게 또 1론인가? 보빙 지리고요 보빙 아 시야 조금만 챙기자 동선도랑비 지금 지리는데 하나 먹고 두개만 넘어갈게 좋았어 동선도랑비 좀 쩔어가지고 아 피드스틱이 지금 레드가는데 레드가는데 레드 좀 지켜줘야 되는데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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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레드 가는데 레드가는데 레드간다고 친구 친구 정글이 터지는 말든 씨발 안 봐주네 이새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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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냐 아 아 아 아 닉네임이 쓰레기네 이새끼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 오케이 쉴드뺌 그와중에 모빙으로 룰루 피해버리기 이겨 감사 감사한 맵 자 심쿵 노공 심쿵 노공이다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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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내가 봐주고 심 들어올거 같거든 이거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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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안 타이브하시고 뭐해 다이브하기잖아 누가말도 다이브 하기잖아 밀고 다이브 쳐 밀고 다이브 쳐 밀고 다이브 쳐 애들 판단력 시크캠 이거 병신이야 저거 블리츠 저거 사람 아니야 이 새끼들 하는거 보소 아 이 새끼들 보소 아니 뭐해 블리츠는 저거는 블리츠 병신이고 도망가자 일단 사람 아니다 다 던진다 애들 뭘 내가 의도해 야 내 말이 얘들한테 안들려 얘들아 나는 그게 바램이나 다이브를 했으면 좋겠다는거고 쟤들이 내 방송 보는거 아니야 얘들아 그걸 대각해 아 내 새끼들 쳤었구나 아 빅토르 근데 노사람인데 하는거 보니까 빅토르 빅토르 지금 육림 찍었을텐데 병신과 같이 먹자 우리 친구 아 한 개만 빼먹어 한 개만 한 개만 먹을게 불로와봐 불로와요 불로와요 불로먹어 불로와요 아 무슨 그렇게 위했는데 아 싸워 제발 호응좀해 제발 호응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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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역시 공부 왜이래 아 씨발 정말 뺐네 아 피드론다이 최고호호호호 야 이즈리언 하나 잡다가 씨발 몇명가냐 이거 어? 피드 피드 궁댐줄 좀 세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피드 궁댐이 걸어갔는데 생각보다 좀 세네요 형 용 가도 용 가야되지 이거 왜왜왜 만피인데 견제 안해 형 형 만피잖아 견제 가렛 나이스 테일을 위해 해 너 못 때리냐 지금 너 수만 없잖아 갈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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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렛 노답 씨노답 그렇지 잘했다 추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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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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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쫄지마 음파 니쿠 다 일로와 개새끼 다 일로와 이리와 다 일로와 개새끼야 일로와 도망가질 수꺼 아냐 와리가리 해봐 이씨 뭐하냐 지금 시새끼야 지금 정신 나갔냐 어? 되돋는 무빙 좁 빠지네 무빙 시발 지리 한번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자 따위치자 따위치자 한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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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되면 안되겠다 이거 어엏 요게 애쉬 와봐 애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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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매한데 핀을 살아있었거든요 먹고 뒤져야 Back 사실네 이거 아우씨X 애들 아니 블리츠대 아니 와서 같이 쳐줬으면 저도 살았어요 이거 강타 강타 안썼는데 평타로 욕먹었다 2등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먹었지 근데 F**k you man 어 존나 말졌던 이 새끼들 뭐도 존나 안들어 이 새끼들 핑하나사고 와드하나사고 핑하나사고 블랙툰 아니 말을 존나 안들어 애들 말 들으면 이기는건데 하아.. 야 에시야 너 골드가는 흠격전의 CS를 지금 12분에 50개 먹고싶냐? 어? 갈수있겠어? 아 못가임마 그렇게해서 아이씨 아이고 미쳤구만 어? 와드 안사.. 아니 와드와드 와드사세요 피델스틱한테 와드가 잡힙니다 갑니다 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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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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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못잡을 것 같은데? 해볼까? 한 말 해봐? 딜교 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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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들 스태트 피들 스태트 피들 스태 형 형 형 와 잘 뺐다 저거 존나 잘 뺐다 오기만 해봐라 시X 이쪽 오기만 해라 저 지우다가 뒤집고 하거든요 저 지우다가 왠지로 빼다 시X먹구 아 씨발 이쿠 아 존나 아 이구 존나 까비 아 아니 봇 2대2 터지고 윗을 터지고 아 초반에 무슨 내가 플 다 빼고 아 묵상하라 만들었는데 이걸 밀리고 있네 너 원딜러 아니야? 너 원딜러 아니냐? 너 원딜러 아니냐? 빅토리 패시브야? 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그 기본템 더들고 하는거에요 빅토리 패시브를 아 벽상 잡아야겠다 진짜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쉔 3킬에 이즈 4킬 피들 사 와 미쳤네 이거 야 용탈 쳐야된다 이거 야 용탈 쳐야된다 이거 나에서 또 탈출하면 20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한 게임 하는데 안 돼요 탈출하면 안 돼요 X 됩니다 여러분들 어 용탈 존나 쳐야된다 아니 빅토리 와드를 박아야 피들한테 안 당하는데 저렇게 와드를 안 박으면은 저한테 와서 공포 걸어주세요 가림이 버리는거랑 똑같애요 개새끼야 게임 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와드는 바보야 피들한테 안죽는데 그냥 뭐 죽여주세요 넌 시발 불러 먹을 필요가 없다 이 개새끼야 그냥 너 안 먹으면 안 죽는다 하달간간에 저새끼는 그냥 저새끼는 그냥 뒤져야돼죠 저런 애들은 그냥 뒤져야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뒤지는게 나 내가 보기에는 뒤지는게 나요 내가 보기에는 동요하지마시오 안죽는데 물론 안죽는게 나야 저런 애들은 진짜 거짓말 치고 어? 음 그럼 이게 맞네 음 이게 끌리네 음 그래 끌리고 공포 받고 빠이 와 아 이거 좀 그렇네 음 아 이거 약간 좀 무빙이 좀 안될 이건 어쩔수가 없어 야 같이 내가 물무비여가지고 음 무빙이 좀 안좋았네요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해 인정합니다 무빙이 좀 안좋았어 잘내주셨는데 야 보수 막아야지 어 쏘 던지? 아 이거 계속 던지? 블리츠 출발 이런라 뭐하러 지금 아니 뭐해 아니 적당히 던져야지 뭐해 아니 뭐해 아니 이거 좀 아니 이거 좀 아닌데 뺏뺏 비톨은 좀 쓰레기다 진짜 이런말하면 안되게는 지금 이 채널 떼고 있습니다 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애들 쓰레기여가지고 일단 미드가 너무 터졌어 저 이거 타셔도 돼요 이거? 저 타취해도 돼요? 타취할까 이거? 아니 이 채널 다 하는데 아니 이거 너무하네 이거 너무하네 진짜로 아니 핵스로잉을 핵스로잉을 아니 여러분들 진짜 이거 문제는 뭐냐면 아니 핵스로잉을 5분 사이에 말도 안되게 했어요 진짜로 용용용용용용용 생각했으면 용 생각했으면 용 먹혔네? 어 탈취만 때렸네 요즘 하드만 탈취만 보케 보케 다 탈취하네 요즘 우리가 자꾸 해보자 이건 할만하잖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F**k 바로 이 부지씨 방금 지렸다 솔직히 좋았어 어시 개 지렸고 지렸고 존나 지렸고 역전광 나온다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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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겠어 먹겠어 18분 30초는 뭐 먹긴거 같던데 23분 30초 저마야? 쉔? 불편함 셰는 3킬에 잠 먹이네 잘껏네 잡아봐야 돼 이거 야 Season 죽어라 야 야 너 쟤 혼잔데 왜 쪼금하고 내가 도망가냐 깔끔하게 헬멧스 가지고 다음템을 AP가 하나 둘 셋 네명 이즈 포함해서 와 이즈팔킬은 솔직히 좀 노답이다 anxiety 소라니 이즈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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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로 형 도납히지말고 와드부터 하자 형도 좀 해야돼 아니 하나는 한사네 이러니까 이거 피.. 아니 피들 상태로 와드를 안하는거는 그냥 죽어주겠단 소리인데 아..이C 답도 없네요 답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요 저렇게 와드 안하고 하면은 이제 답도 없다 이제 날라갈까? 가볼까? 답도 없어요 아니 미드로 저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아니 미드로 저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용이 2인사 탐공이에요 용 어 아 저 롤 방금 시작했어요 최대한 맨날 잡는다 어 지금 운영사미나 롤은 오이신 캐리 간다 아 아니 얘들아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되 내가 보니깐 비투르가 쓰레기급이야 지금 보니까 블루 주면 안될거 같은데 어 블루도 털랬다 이거 이거 어차피 지금 라인즈업 끝났단 말이잖아 이게 예 예 저런거 끌어땡기면 그냥 손상시킬순있다 솔직히 말해서 저거 존나 도망가 이거 느낌 안좋다 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쉬스럴러 4인 이쿠강 나오거든요 4인 이쿠강 나와요 4인 이쿠 4인 이쿠가 나왔습니다 지렸습니다 방금 4인 이쿠 4인 이쿠 4인 이쿠 근데 디리 디리엄쩍 디리엄 사람이 아냐 애들이 얘 미토르마이스 다 잡았거든요 진짜로 으응? 와아아아 야 이거 다잡아야 된다 솔직히 이거 다잡아야 된다 진짜 리신이 뭐 엄청 다 깔아졌다 다잡아야 된다 솔직히 리신캐리 솔직히 끄덕하자 진짜로 리신이 존나 솔직히 끄덕 끄덕 추천하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리신 리신신캐리 솔직히 끄덕하자 진짜로 다 만들었다 진짜로 어워즈를 만들었다 진짜로 3 3-1-1-9 3-1-1-9 와아 핵끗어 하아 진짜 야 용돋어 바로가 용용 용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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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차 아니안해 안가? 뒤로 안가? 소련해 나 안해 나 안해 안가네 씨발 용은 안가네 이걸 용은 안가네 나 안해 나 안해 나 게임 안해 바로쳐 바로쳐 바로쳐야돼 이거 쳐야돼 피눈쿵을 조심하고 우리 피눈쿵 인식해라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게 피눈쿵 인식하고 잘 싸는 수 밖에 없어 에시궁도 있고 아니 쟤 포지션이 쓰레기야 쟤 아군이 당했습니다 샵 더블킥 안나무리 포탑이 파기 되었습니다 우유 하하하 문제있다 에시야 에시도 템트리 안 좋아 지금 롤은 뭐다? 은영이야 와드산 핑 하나씩만 사자 좀 살아 빅토르야 인간적으로 좀 살아 안살치지 또 안살치지 또 안살치지 안 돼 저 새끼들 아 이 새끼는 안 돼 절대 안사더라고 보니까 오키하고 안사버리기 오키하고 안사기 오키하고 안사기 오키하고 안사기 오키하고 안사기 이 새끼는 뻔이다 백핑 찍어줘도 안빼기 백핑 세 번 찍고 빼랬는데 또 안 빼래 하기 싫냐? 하기 싫냐? 하기 싫냐? 다 4대5 4대3 미리 보고 미리 보고 군대 2명 어 cilantro 에이 궁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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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에 면명이냐 지금 잡아야해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해 아 방어가 있어 이 쿨을 차지 피드립니다 도망가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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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니 지금 뭐해? 아니 애쉬야 뭐하냐 나 들어가는데 아 애쉬야 뭐하냐 평소 두대 아니야? 피드밍창 도망가냐고 했어요 저는 아니 저 티를 안넣냐 나한테 포커싱이 쏠리잖아 아 쇠앤앤을 보시오 형님 아니 그래도 죽어 죽기는 때리면 안죽겠냐 아 비토르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다 이런말하기 이런데 아니 미안한데 미안한데 진짜 쓰레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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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17 용 17 안모이면 던짐 안모이면 던짐 command from erup X antes 필롭도 오지게 죽어! 근데 쬐유니도발이 있잖아 쬐유니 남았어요 나이스 도발 아이 시바라 족갓네 시바새끼 저거 잡아 개새끼 아 쉔 때문에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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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나와버리기 병 애쉬 뭐하냐 애쉬 애쉬 야 비즈틀 왜이래 비즈틀 왜이러냐 야 에즈틀 왜이러냐 뒤에 봐봐 뒤에 봐봐 봐봐 리시노더 들어 리시 이새끼 235축이네 리시노더 들어 리시노더 들어 리시 이새끼 235축이네 어 내 말 들으면 이긴다니까 도대 도대 나랑 틀린거는 티오차인데 아니 크게 다른건 없어 생각의 차이 판단력의 차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핏을 부고있다는데 핏을 부고있다 나 앞에서 안보고 있을게 핏을 부고있거든 핏을 부고있어 앞에서 마크하고 있다가 억제기 가능할까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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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빼 역발 조심 역발 조심 역발 조심 역발 조심 역발 조심 역발 좋네 와드 존나마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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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스틸감 먹으면 먹으면 스틸가요 린신 강타 존나 됐음 그렇지 강타 좋았어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좋았어 이런거 좋아 아주 좋아 나 강타했다 어 먹으려고 이걸 먹으려는데 힉볼놈들이 어 가린 던진다 가린 던진 가린 던진 정리를 들어가네 심성 정신 여윽 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5 gest 아 빽 빽 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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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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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안낼 것 같은데 피 없어가지고 야 가린 던진 미쳤어 지금 아 아 끌어졌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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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가자 블루 컨트롤 가자 이거 퍼드로 들어가 리신 업으로 지렸다 손짓 퍼드로 정비정비 정비 정비해 좀 새끼들아 말 좀 들어 아 저 정비해 좀 자 일단은 란도가 에피가 존나 많지 지금 아 벤시부터 좀 가고 에이피가 존나 많다 지금 망도에다가 가고 에이피가 존나 많네 지금 란도인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AD는 EG를 하나인데 EG를 템이 존나 잘 나오긴 했네 에피가 존나 쇠벗인데 방어에 그 궁이 있어 야 그래 ㅅㅂ 수준 애주공 사바 사바 애주공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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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주공 사바 아니 뭐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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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홉으로 지리구요 나 때려봤자 암마 죽을거 없어 이새끼들아 어? 방팀 존나 많구요 어 따라가 따라가 롤 치져버려 이 비대같은 년 따라가 야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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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억제기 억제기 에이씨 뭐야 또 골드가기 쓰냐 억제기 뚫렸어 아 억제기 뚫렸다니까 뭐하고있어 지금 씨 아 씨X 궁 썼네 아 그 찰나에 궁을 쓰고 있네 그 필드에 모른다 필드에 몰라요 필드에 모른다 필드에 몰라요 저걸도 맞아 저 맞아주는 정말 가수다 미친놈들이야 내가 보기엔 이건 내가 보기엔 얘를 다 미친놈들 같아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억제기 미친놈들이야 어 아니 1점사하나 아니 점사 점사하네 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네 아 억제기 2점사하네 아니 빅토르가 아니 끝나니 끝나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빅토르 미친놈이야 아니 똥 존나 싸고 킬리욕심 존나 많아 아니 빅토르 내가 보기엔 미친놈이야 어 진짜 진짜 미친놈 핵두라이야 어 이건 지네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엔 약간 미친놈이야 아니 백핑 찍어주면 딱 빼야되는데 피드스틱 나온다고 말했잖아 점사고 튀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빅 하아 네오슬레아야 입 털지마라 정신조기합니다 어 알았냐 메이플각이다 이거 고맙다 고맙다 탕후라아 간장 결국